가온자가 우두머리 개인가요? 설마 그거 저 말하는 건가요? 가온자가 우두머리 개인가요? 아이고, 여분했어 아 몰라 일단 너무 속상하니까 소보로 빵을 먹으면서 어 얘들아 기다려 북극곰이라니 얘들아 말이 심하다 니네 니네 서리한테 말이 심해 굿굿곰이라니 야 그리고 이거 내꺼야 니네 왜이래 아 왜이래 니네 니네 앞에서 진짜 호불호빵 하나 먹기 힘들다 내가 이걸 먹는데 너희들 셋이 왜그래 이거 니꺼 아니야 이거 니꺼도 아니야 니꺼도 아니고 아 왜이래 얘네 이 세상에 부모 밖엔 없는데 다 이거 상래 브라보 브라보 소보루밤 롤빨 우리 칠리아님 국제우차 롤빨 롤빨 아주 똑똑하다 야 기다려 기다려 아우 귀찮아 여러분 예배가 잘 너무 귀찮게 해요 제가 빵을 먹는걸 야 양감망 야 양감망 에브라 쌍감망 롤빨 잠시만 한입만 먹을래 그러면? 너 표정 보여줄까? 야 이쪽으로 그러면 표정 이렇게 있으면 얘네보여? 야! 기다려! 앉아! 앉아! 아! 한입! 한입만 먹어! 한입만! 한입만 먹어! 한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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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넣다 빼지 말고! 한입만 먹어! 그래! 한입만! 한입만 먹으라고! 아니! 넣다 빼지 말고!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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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갖다 침! 한입만 먹으라고! 침을 여기저기에 다 묻히지 마시고요! 아! 진짜! 한입만 먹어! 한입만! 한입! 한입! 한입만 먹어! 한입만! 한입만! 너도 한입만 먹어봐! 옳지! 여기? 아! 여기 빵 유기농으로 만든다라! 괜찮아! 하나! 한입만 먹어! 한입만 먹으라고 했더니 침을 쫙쫙 늘리면서 여러 번 씹어가지고 나 절대 못 먹게 만들어 봤어! 작은 화장실 Final Fantasy Specialist 아멘